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인터뷰 시작합니다. 네! 저는 최성연이고요. 로가 수련자고 프리랜서 작가입니다. 사실 정말 특별한 사연이 없어요. 늘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하는 사람들이나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. 아르바이트는 소득이 일정치 않으니까. 네네. 그러니까 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전까지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해오다가 가르치는 일이 조금 약간 염증을 느꼈다고 할까요? 특히 예술교육에 대한 나름대로는 이상이 컸는지 현실하고는 좀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회의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을 하자, 그냥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네. 딱 50세죠. 어두움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렇게 낯선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. 사실 우리가 청소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잖아요. 그렇긴 하죠. 네. 그리고 이제 좀 연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다 멀티가 사실 잘 돼요. 역할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맡으니까. 네네. 그리고 이렇게 뭐 내가 배우지만은 무대도 같이 만들고 뭐 연출이지만 모두 같이 하고 막 이런 게 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도 다 하고 뭐 뚝딱뚝딱 이런 일도 하고 막 하니까 뭐든지 할 때 몸으로 하는 데는 조금 자신이 있고 겁나는 부분은 없었어요. 오히려 막 내가 더 잘할 수 있다.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. 자신감이 있으셨구나. 오 네.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막 1억 살 내는데 막 다 안 되는 거예요. 오 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아 우리가 정말 여자나이 50에 진짜 취직이 되게 되게 힘들구나.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뭐 판매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카운터 먹는 거 혹은 주방 일 이런 것도 다 지원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. 다 안 되셨어요? 네네. 그래서 정말 간절해졌죠. 그 다음에. 그러니까 그 공고를 보고 시간과 그 다음에 페이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조건이. 어 여긴 내가 꼭 필요하겠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고서 하다가 이제 이력서도 고쳐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제가 그런 사회생활 조직생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작은 조직이지만 가서 보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뭐 사는 법도 조금은 배운 것 같고 그러는데 유치한 갈등도 있었지만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라기 보다는 서로 이해를 잘 못하고 좀 소통이 부족했던 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언니나 친구들한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막 굉장히 놀랍게 어우 조직이란 이런 것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래 그래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. 제가 되게 좋게 오히려 생각됐던 것들은 저 같은 사람이 미화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화제성이 되는 게 우리가 미화원이란 직업을 좀 약간 바닥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아 정할 게 없어서 하는 직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.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그리고 그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이고 내가 뭐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이런 비참한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아요. 돈 벌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되게 밝았어요. 그리고 밝고 긍정적이어서 그 분들의 자세가 참 좋았어요. 일단 책을 쓰게 됐잖아요. 맞아요. 뭐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. 뭐든지 할 수 있겠다와 더불어 모든 일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구나.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지만 한 가지 조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. 너무 신성시되어 있다. 일이라는 것을 일하는 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. 그 다음에 근면, 성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. 일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하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나이가 되면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보험 설계사들은 돈 모으고 돈 얘기하죠. 어쨌든 돈을 많이 모아놓는 거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즐겁게 끝까지 즐겁게 사실 가치 있는 일 그야말로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문제에서 사실 정말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일 돈을 벌기 위한 일만 하다가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. 맛있죠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